따끈따끈합니다. 국미정상회담에 버금가는 속보에요. 안녕하세요. 마이너 밀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저도 사실 자세히 잘 모르죠.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빠져있어요, 실제로. 너무 좋아요. 내가요? 개 탔네. 너 나한테 빠졌구나. 뻥치시네. 사랑에 빠지다. 사랑? 웃기고 있네, 무슨. 이혼을 하자, 그러면. 4주 뒤에 다시 봅시다. 어린가에 빠져보고 싶은데요. 사랑에 빠진 적은 없어요. 결혼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반영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정말 적응이 어려우시죠? 독트리 녹화할 때 그런 때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독트리 녹화할 때 그런 때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